2년 전 4월 17일 수요일, 대부분이 잠든 새벽 4시 25분, 진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이 났다는 소리에 몸을 피하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서 흉기를 든 한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그가 무참히 휘두른 흉기에 영문도 모른 채 노인과 여성, 미성년자 등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30여 분 만에 현장에서 붙잡힌 그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올해 45살이 된 안인득입니다. 이 죄를 의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의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참극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안인득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지만 행정당국은 치료 중단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가 부실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KBS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안인득 사건으로 촉발된 지역사회 조현병 관리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사건 이후 정신질환 제도의 변화를 차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재활, 자립까지 돕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안인득 사건 직후 정부가 시작한 시범 사업으로 이용자는 4.8배 늘어난 96명을 기록했고 취업자도 101명으로 1.7배 늘어났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상담하고 약만 타면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정이 되더라고요. 정부는 2025년까지 사업을 전국 8곳으로 늘린다는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서 생활 패턴이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치료 순응도도 되게 높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달라지면서 가족들의 만족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집과 병원으로 가며 맞춤형 재활치료를 받는 납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국 50곳이 선정됐지만 17개의 광역시도 가운데 14곳만 포함됐고, 경남 2곳은 코로나19로 운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17.6명으로 OECD 평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안인득 사건 직후 정부는 24시간 응급개입팀 도입과 행정입원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충원 등 단편적인 대책 마련에 그쳤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사회가 개입해서 안전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책임자라고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조현병 치료 중단으로 망상이 악화한 안인득 사건으로 2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정부는 지난 1월에서야 전국의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재활시설을 늘리고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의체를 꾸려 지역별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정신건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